기도 올립시다. 하나님께서 69일에 제사장 왕 선지자로 아들을 보내셔서 성경들로 오셨지만 성경을 들고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나이다. 인간들은 자기의 주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켜 새 생명만의 왕으로 만드시고 오늘도 우편에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책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나팔 재앙이 올 것이니 나팔에 맞아 죽지 말고 하나님의 인으로 살아나라고 게시르고 좋지만은 해석을 준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사람들이 없나이다. 모두가 허감이 깊어서 허감이 강하니 허감으로 끌려가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초막절 엄청난 건세를 주어서 용을 이기고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인지를 물리치고 수륩바벨 머리뚤러 다림질러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새로운 나라 동방의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여 천연한 식을 이루시게 되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위험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시야 9장입니다. 9장은 열지파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자처합니다. 그 재앙받는 길을 축복한 길을 착각한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은 기쁘더라도 지옥가요. 이방은 마귀요. 마귀가 출몰쳐도 마귀요. 이 세상은 마귀요. 우리는 무릎에 기름같이 떠서 살아야 돼요. 그 빛과 어둠에 합하면 빛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심의 빛으로 창조했는데 베미가 강하기 때문에 빛으로 지은 아담 가정을 잡아먹었어요. 그 아담이 산악과 먹고 해결 안 했어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어둠에 빠지면 100%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죄 없다고 해요. 그 말세 바르셨고요. 예수님 빛으로 왔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원래 죄를 모른다고 했어요. 자유는 필요없다. 딴 데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인에게 자유 두부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두워서 자기가 어두움인 줄 모르고 예수가 빛인데도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똑똑하죠? 똑똑해요. 바보요. 짐승보다 못해. 인간이. 햇빛을 받으면 나무들은 빛을 받고 열맬받는데 예수가 빛인데 이스라엘이 빛을 버렸으니 그게 독사새끼지. 그게 사람이요? 왜 그랬을까요? 고의가 아니에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이 땅을 덮은 지가 57년 됐어요. 우리는 예언서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 보고 한 말씀 맞아요? 우리 죄인 계수요? 그럼 호세아 일장에 호세아가 장가가지요? 수천여야? 음부요? 고멜이가. 고멜이 누구요? 나요. 호세아는 예수란 말아요. 호세아는 이름이 구원의 뜻인데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예수 대신 보냈다고 말아요. 결혼을 시켰잖아요. 결혼을 하긴 했어요. 자녀 낳았어요? 자녀 낳았잖아. 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몸에 난 자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죽을 놈이야. 죄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열 집안은 버려도 1장 7절에 유다만은 내가 내 뜻으로 내 사랑으로 구원해 줄 테니 너희들이 구원을 원하면 유다 집에 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겔 37장에 막대기 두 개죠. 유다 막대기 또 사마리아 막대기 에브라인 막대기 두 개를 꼭꼭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뻟든 오지 말라. 네가 행엄하여 행엄이 하나님과의 죄 십계명 범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가늠 잡니다. 자기도 가늠하면서 남의 가늠을 자꾸 찔러줘요. 자기는 가늠 안 한다고. 그게 이제 죄 중의 죄예요. 자기가 가늠자인데 모르면 죄죠. 또 남의 죄를 간섭해. 그럼 이중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못 고쳐요. 이게 선악의 질이라니까요. 이거요. 택한 사람만 알고 고쳐지요. 불택이 아니고 계속 끌려가요. 이 세상은 불택자예요. 그래서 막 이 용 따라가죠. 강대국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교파 따라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닮은 꼴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살려주려고 호시아를 보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교훈으로 호시아 결혼해라. 처녀하지 말고 기생하고 음부하갈 음부. 그 고멜이. 고멜이가 열접파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 선악과 지리 끌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호시아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 십자가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먹는 게 축복이에요. 이 성경이 누구를 지금 어떻게 했죠? 요한 모호장에? 누구? 예수. 성경은 예수만 전하는 예수의 설명서다. 예수는 이렇게 생겼다. 예수는 누구냐? 장식일장의 창조자다. 모세가 율법 줬다.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으로 갔다. 예수를 믿어라. 영생 얻으리라. 안 믿어요. 유대인들 예수 안 믿어. 이 모세 믿지. 지금 기독교 십자가 믿죠. 게시록 세일 안 믿어요. 몰라서 못 믿어요. 그 목사 책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항축에 보내면 강단의 목사님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안 주면요. 잡혀가요. 이 성경은 7대 법에 7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는데 때를 모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때가 아니고 성경의 때요. 성경의 때. 그 성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6천년 만에 끝을 내냅니다. 성경의 성취가. 그래서 행음을 했다 하니까 나 행음 안 했는데 하거든요. 전부 모르고 살아요. 행음 한명서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했다 하는데 자기도 안 했다 하는 게 나. 그럼 하나님의 잘못이요? 누가 잘못이요? 사람 잘못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행음이 안 되니 하면요. 마태복음 봅시다. 22장.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행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믿으면 행음이요. 34절에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한 번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에요. 고의에 봅시다.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기독교 부활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기시들여서 부활이 없다는 거에요.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대.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러스레. 율법이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이게 희명기 있죠? 희명기 율법이 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야 돼. 형수방에. 그래서 애들이 죽었지요. 유다집에. 오난이 들어갔지요. 씨를 안 줬잖아요. 즉석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쳐서 죽였다고. 그걸 율법인데 예수께 질문하는 거에요. 시험하려고.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남자 일곱이 여자 하나가 다 같이 살다 죽었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뭘 묻느냐.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 마누란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은요. 부활하면 보세요. 그런 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이요. 어렵죠? 아니 현재 세상도 모르는 게 부활세계를 물어봐. 부활세계를. 예수께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인간은 오해요. 성경은 진리와 비밀인데 하나님이 열어줘야 알지요. 인간은 다 몰라요. 알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이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해서 알려주지요. 그 성경 안다는 건 큰 복이에요. 왜? 복의 그는 이 여수거든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부활 때는 부활이 부분이죠. 1차 2차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부활은 영체거든요. 영체. 우리 유기잖아요. 부활은 이 형상은 있어도 이 몸이 아니에요. 이 시공간에 재질 안 받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착하면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죠. 그 제자도 문 닫아도 더 가는 거예요. 문 안 열고도 그게 부활쳐요. 그런데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도 생선 잡사서 부활해가지고 자유자재요. 그런 게 신령은 부활이에요. 그래요.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미 하나님이오 이사계 하나님이오 야곱이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다. 이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죽은 자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산자 죽은 자는 뭐냐 하나님 모르면 죽은 자요 이 세상 사람은 예수함에게 죽어자요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부활이 와 있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의 논란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개인들과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면 발색개인들이 들었어요. 모여왔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묻대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를 물어봅니다. 율법이 열 가지인데 10계명이거든요. 어느 계명이 몇째가 제일 큽니까 예수께서 가나사대 말씀합니다.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몸이 우리 몸이 껍데기 속이거든요. 껍데기는 산악과로 썩었어요. 예수가 시를 심으면 속에서 팔복이 이루어져요. 팔복이 그게 마토 5장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보겠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면 예수가 양식을 먹으러 가요. 예수 떡을 먹으러 간다니까요. 마음이 부자는요. 막이 깍깍 찼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요. 지 마음대로 믿어요. 예수께서 가나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첫째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개명이요. 그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겨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유일신이다. 그럼 지금 다 볼론이잖아요. 신이 많다거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고요. 어디로? 세상으로? 마귀 쪽으로? 아담, 바바같이? 선악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개명이요. 첫째 개명은 하나님의 사랑. 둘째도 사랑이에요. 형제가 형제끼리 사랑한다는 거. 5개명, 10개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죠. 그 이웃을 보고 욕하면요. 시옥간다겠어요. 마태 5장에. 그렇죠? 형제게 나가라. 나가라는 건 유대나라 욕설이에요. 우리나라 욕이 뭐예요? 이 미친놈아. 욕이 많지요. 욕하면 하나는 지옥 버렸대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야, 네 죄를 예수가 담당했는데 너는 네게 조금 괴롭혀서 용서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의 18장에 1만냥 빚을 탕감 받고 너는 100대나리도 탕감 못해주느냐 잡아야 잡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 안 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뭐 안 한다? 용서 안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 하시지요. 신약의 구원은 성령의 구원이지 인간은 세력같이 끝났어요. 율법은 끝났고 예수님이 성신을 보내서 구원을 주는데 성신이 역사한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십자가 못 보러 갑니다. 베토르, 바울이. 성신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내 몸에 성신이 계시니까 마귀가 있는 걸 잘 몰라요. 마귀도 성실이 하거든요. 강명천사라고 속인다고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성심반면 착각해요. 아니에요. 마귀 많이 받아서요. 지금 마귀실이에요. 악마 득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미워 못살겠어. 눈이 돌아가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천 년 동안. 근데 혹시 미운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제일 미워? 최대강력? 누가 제일 미워? 밉지. 자꾸 야단치니까.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 자체란 말이요. 그러면 고전 13명의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최고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 총 개목이다. 타이틀. 핵심. 강령이다. 강령. 그게 하나님이 세운 법은 사랑의 법이지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교회들이 우리는 음행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했다는 거예요. 호사를 통해서 이 에브라이마 이스라엘아 너 이방사랑 같이 하나님을 행음을 했다. 하나님 안생기다. 하나님을 뜨겁게 목숨을 바쳐서 힘을 바쳐서 마음을 다하고 충성해지는 안한다. 그게 마귀 역사 선악과 시리다. 본문 가서요.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조화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 땅에 곡신공사거든요. 그렇게 물질이 많아지면 복주셨네. 물질이 없어지면 화를 내리셨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학계 일장 보세요. 바벨론 포로 맞춰 돌아서 성전지다 중단됐죠. 16년 동안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농사가 안 돼요. 흉년이 들어요. 그게 복이에요. 너희들이 하늘에 복을 버리고 땅에 복이 아닌데 그걸 따라가니 하나님이 감아두게 해서 불어버리니까 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학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학계의 말 듣고 격동받고 다시 재견했잖아요. 다리오왕 2년부터. 2장에 2절에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농사 잘되고 포도농사 술 많이 만들어놔도 너 아수로 잡혀간다 이제. 너희 종말이 가까이 왔다. 너 마음 놓고 못 산다. 우리도 지금 그래요. 내년에 부티 내려면 이 세상 끝이요. 끝이라니까요. 끝에 살고 있어요. 낭떠러지에 막다른 골목에 산다니까요. 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40년 기다렸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포도주 많이 만들어놔도 못 먹어. 잡혀가는데 물 먹어.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아직 이사를 가야 돼요. 아수로로 390년. 이걸 그때 시대의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 갔지요. 그때 대선지 에시게리는 4장 5절에 분명히 연두를 마했죠. 또 열 집안은 왼편으로 넣어서 490일. 험악한 음식을 먹고 고난 고생해라. 유단은 오른쪽으로 넣어서 40일.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기완눈이 막혀서 못 알아들어요. 지금 교회가요. 흑암의 대표에서 하나님 못 찾아요. 하나님은 새일이요. 지금요. 지금 시대가 일법시대는 아니죠? 은혜시대입니까? 아이고 끝난 지가 130명 되어서 아무도 몰라요. 천국보금은 땅 끝에 온 지가 130명. 그건 알면서도 천국보금이 땅 끝에 있는지 몰라서 땅 끝에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한국에서 아프리카 성실이 많이 나가있어요. 몇백 명이 나가있어요. 오지에. 미케안 땅에 갔어요. 보금촌에. 하나님 뜻은 세매장막에 보금이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땅 끝에는 대한민국 한국이 땅 끝이지 유럽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아시아 세매장막이란 말이요. 잠꼬대. 하나님 볼 때 잠꼬대요. 어린애들 잠자다가 잠꼬대 하지요. 울고 때를 쓰고 오줌 싸고 그래도 내 새끼야. 그 부모는 안 갖다 버리고 잘 길러준다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근세요. 잠꼬대 하는 거지. 잠자다가 꿈꾸고 꿈꾸는 것 같다. 에브라임이 에겹으로 다시 가고 에겹이 뭐죠? 용이잖아요. 모세가 용에서 나왔는데 에겹에서 다시 돌아가 그것이 모세 사촌들 고라당들이 폐역해서 에겹이 좋다 하고 거기에 먹을 게 많이 가자 하고 대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이 시세 미만한 금질로 가난한 복지 보냈다고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수르가 어디요? 에겹 다음에 아수르 안에 일곱머리 두찌머리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집에 가서 종살해야 돼요. 왜요? 쓴지 말 안 되는 게 제로. 아담은 산악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범했지요. 그래서 에리네이 자기가 쫓겨났고 이스라엘도 모세 10개명 줬는데 안 지켜. 그게 어떻게 돼요? 아담 때 하나님이 달라져서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6천년 동안. 어느 시대든지 법을 범하면 심판 받아야 돼요. 종말은 개수록의 법인데 가감하면 재앙해요. 그 개수록의 핵심이 7장의 인치는 역사죠. 구원의 목록이. 그 인은 누가 쳐요. 수리바벨 하나의 인을 가져왔단 말이죠. 아는 사람 몇 명 돼요? 몇 명 안 돼요? 배우도 다 까먹고 잊어먹고요. 순종을 못해요. 선악하가 강하기 때문에. 선악하가 내 몸을 지배한다니까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사도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어요. 전에 몰랐어요. 전에 성공한 줄 알아요. 성경. 일법으로. 예수 만나니까 이제 들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져가지고는 눈도 멀었고 힘도 빠졌고 그렇게 한 예수님이 야 너 끝나서 이제 새출발인데 저 동네에 들어가면 자세상에 있거든 아나니아가 가서 얘기하고 안수로 받아봐. 그러면 이 눈에 병대장 비닐이 벗겨지고 그 병대장 수술한 거 보세요. 기도받고 그래서 아라베로 유대에서 아라베로 내려가고 신학교가 신학교 예수 신학교 간다고 3년을 공부하고 와서 갈라딜장 보세요. 갔죠. 갈 때 형제에게 묻지 않았어요. 혈육에게 묻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묻지 않고 예수님이 빛으로 때리니 그때 바울의 속에 몸에 성심이 온 거예요. 그 성경을 따라서 갔다 왔고요. 찾아봅시다. 바울의 신학의 출발점이 물어봤는가 갈라딜장이에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새일을 받는 사람들은 자꾸 물어본다. 목사님께서 물으니까 목사가 그 이달에 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볼 거 없어요. 갈라딜장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만 기쁘게 해야 되지 사람의 말을 맞추면 이것은 사기꾼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전에 율법이 됐어요. 복음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께 직접 받았다고요. 배운 것도 아니요. 율법을 배우는 것도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예수가 직접 찾아 만나줬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거시라. 게시죠. 이건 메시아 게시 은혜 게시요. 십자가 게시요. 내가 전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 있을 때 유대교회가 모세 율법교회인데 편한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하여튼 예수 믿는 죽여버려. 예수님이 율법 끝났다 하니까요.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이 걸리잖아요. 끝났다고 예수 믿으란 말인데 예수 안 믿고 모세 믿어. 끝까지 잔해하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 해쳐. 그게 사도기 실장에 세대반 죽을 때 바울이가 돌던졌어요. 잘 죽으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강신자야. 율법밖에 없어요. 사람은. 좋지요. 율법이 최고지요. 그때는.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못합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입니다. 예지예정. 하나님의 사도들도 예지예정. 말세종도 예지예정이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바울이가 자기 마음의 실상을 말해요. 실상을 여러분도 예수 만났어요. 어때요? 만나고 어때요? 기뻤어요? 전의 장포상기 다 드러나요? 그게 회개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다메색 길에서 예수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제뇨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합시다. 내가 곧 혈륙과 은혼하지 아니하고 혈륙이 뭐예요? 일가친척 사람 사람은 은혼하네. 내가 다메색에 예수 만났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노? 믿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류교에 갔는데 그 설교가 이상하다라고 종말 심판 북봉타는게 믿어야 되나? 묻지 말라는 거예요. 보문데 따라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은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고렌덕교에다가 고렌덕교인들아 내가 말이야 예수를 본받았지 그렇게 너도 나를 본받아 그 말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수리법에 인도요. 하나님을 주잖아요. 그럼 수리법에 본받아야 돼요. 사람 아니에요. 그 역사 그 사람을 통해 하는 역사를 본받아란 말이에요. 사람은 선악과 모습 만날 제멍지 있잖아요. 제 덩어리인데 그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산다 죽는다? 뭐가 죽어? 선악과 죽어. 매일매일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묻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갔어요. 자기 개인 신학교 예수 신학교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가 이방이요. 조용한 데 가서 3년을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격 펴놓고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아라비아 갔을 때 3년이 지났는데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개발가 베드로요. 청금 열심 받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방 구원을 책임졌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핵심이요. 두 증인이요. 예수에 대한 십자가 증인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십오일을 유할세. 이렇게 바울이 간 길이 성령을 따라갔다. 예수 만나고는 자행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일을 만났다. 구의사 재단을 만났다면요. 이 세상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맞춰서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제1개명이다. 대강령이다. 그래서 육장성과 나왔잖아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시간 받쳐 예배하자. 감사드리 예배하자. 그게 마트20이랑 37절 한 말씀 똑같은 말씀 내용입니다. 보면 봅시다. 그러면 열 지파가 지금 아수르의 자파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아모스도 외쳤고 호시아도 외쳤지만요. 듣질 않아요. 비가 막혀서요. 지금도 다시 연시되는데 예언을 읽고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안 따라와요. 왜? 힘이 없으면 못 와요. 그 택한 사람만 따라가요. 사절에요. 저희가 여호와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쁘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그게 잡혀가도 예배는 드려야 누구한테 예배냐 금송아지 예배 돈 예배 돈 예배 그래서 재물은 거상의 분자의 식물과 같아서 거상은 초상집의 음식 같아 맛있죠. 초상집의 음식은 똑같은 음식이라도 기쁨하지요.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뭐 송장이 냉장실에 냉동이 됐다 갔는데 옛날에는 송장밭에서 밥을 먹어요. 나도 먹어봤어요. 밥맛 떨죠. 송장 냄새 지독하게 나. 거기서 손님 받고 해서 옛날에는 시골 가면 지금도 그렇겠지. 무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21세기에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다. 왜 허감이 덮였어요. 그래서 헛된 예배예요. 모하부 예배예요. 그런데도 예배 받는 줄 알고 야단치잖아요. 끝났어요. 은혜가 끝났다니까 지금 나팔 다 시켜 부르는데 천국 보고 말하면 시대가 맞지 않아요. 나팔은 예수님이 부렸잖아요. 스타리나 나팔 부르라. 17년부터 1917년부터 그게 한란의 동기죠. 개의시록 8장 정백이 뭐예요? 한란의 동기 재난의 동기 나팔 몇 개 나요. 4개 땅이 얼마 망가졌죠. 3분 1 그걸 안 믿는다 이거예요. 현재 보고도 지도를 보고도 안 믿어요. 구장은 58년부터 허감이 덮였죠. 허감 뚫린 것이 서를밤의 재단이요. 이 재단의 말씀이 허감을 물리친다고요. 안 믿으면 허감이 주랑하는 거예요. 허감이 빠지면요. 피곤하고 우울증도 하고 죽고 싶고 사는 맛도 모르겠고 앞도 안 보이고 정말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런 난감한 영적 상태가 허감이에요. 답답해. 그게 뭐냐면 공고예요. 공고. 공고하다고요. 영적 어둠을 덮여 내게 정말 힘이 없어. 짜증만 나와요. 짜증만. 가만히 누워서 마음. 부응기한 마음이 생겨. 개심한 마음이 생겨. 가만히 있어도. 혹시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요. 마귀가 신경질 갖다 줘. 그게 산하가 질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무엇밖에 받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받았잖아요. 성신이. 그 성신이 끝나면 그거 못해요. 신경질 내서 못 사겠어. 원수가 전부 내 원수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는 초장기금식 같다고 안 받는데 안 받아. 그래서 오전에 너희가 명절일과 명절이 많죠. 삼대 절기면 안실일 땐 명절이죠. 여하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 뭐하는가 지금?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아수르군지 올 때에 도망가도 애급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죽는다는 것이에요. 장사가 죽으면 해요. 저희의 은 보물은 은 보물 돈이 보백하는 예수가 보백하는 호시아가 보배요. 호시아의 편지가 보배의 편지인데 이거는 모르고 진려가 덮을 것이라. 진려. 진레밭이 된다. 가시밭이 된다.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펴지리라. 그렇게 가시가 찌르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고난이잖아. 옛날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다 순교 맞아 죽었어요. 말씀 전하다가. 그래서 속으로는 왕권이 왔어요. 고난이 유익이더라고요. 1차 화라면 호시아 만납니다. 생길 만납니다. 그렇게 욕먹고 쫓겨다니고 예수님도 쫓겨다니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자인데요. 마귀 떼들이 미리 붙이니까 숨었어요. 세상 성전에서. 왜? 잡혀 죽을 때 죽어야 되지. 미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도망가세요? 천만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성경이에요. 술을 빨붙은 성경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런데 도망갔다 그래요. 왜요? 때가 정해졌는데 그때 가서 해야 되지. 미리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시크한풀 나가면요. 부틴이 안 내려가요. 겁이 났어요. 올 때까지 참아야 되지. 이 머릿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이요. 심판. 그걸 모르면 착각한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땅에서 안 났어요. 위에서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예수 예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당신이 왜 그 참남이 거짓해? 또 너희 믿는 하나님 있지? 그 안에 내가 안에 계신다니? 내가 하나님 있다니? 아이고 참남 때 건방시다네. 그럼 예수 거짓말했어요? 아니야요. 눈이 없으면 못 봤지. 유대인은 소경 켜 먹으래요. 여러분 눈 뜨세요? 60 눈 말고 영적 눈. 영적 눈을 뜨면 구의사가 보여요. 스르바바바를 보인다니까요. 영이 눈이 없으면 못 봐야 있어도요. 그렇게 캄캄한 밤중이라니까요. 이 예언서가 등불이요. 자동차 등불서 못 가죠? 자동차에 불이 몇 개요? 깜빡이불 또 후진할 때에서는 뒤로 갈 때 불 켜지지요. 뒤에 밝아지지요. 또 앞에 전조등이 있지. 또 안개등이 있지. 자동차 눈이 많아. 다 피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경도 율법에 빛이 있지요. 은혜에 빛이 있지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 시대마다 빛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인데 역사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복했고 때가 왔는데 모르면 육체는 죽어야 돼요. 성경의 구원은 육체 구워만 남았어요. 영원구권이 났어요. 하여튼 갈릴리피만 받으면요. 크게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구원이 왔어요. 하여튼 민수기 11장에 모세 때 불병 깨물린 사람들 노병 쳐다보면 금방 살았어요. 보여줬죠? 오늘 개시록만 개자만 놔둬요. 육체 구원 받아요. 개가 열 개자요. 개시가 열렸다.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개시록 핵심 문이 모르겠다. 재미가 없다. 아주 안 열렸어요. 문이 닫혔다. 그렇게 개시록 3장 14전에 예수님이 라오디가 교회 편지했잖아요. 라오디가 일곱째 교회인데 아시아에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다다.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 해드릴까? 예수님이 야 너 벌거 벗었네. 너 눈이 멀었네. 너 거지 새끼 있어야 문을 두드려. 문 열어. 안 엽니다. 그 교회 안 열어. 오늘 부자 교회. 나 부자라 간 건요. 영적 저주받아서 예수 제리만 못 만나요. 그런 교회 가지 말고 상만할 교회가 상만할 교회. 가난한 교회. 이 일곱 교회 편지 내용이 두 가지요. 빌라드리비아 서문하는 첫대 교회고 다섯 개는 바벨 교회요. 그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심판하지. 그 에베스 교회가 부자지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교회는 큰데 예수님이 준 세계 핵심적인 진리 사랑이 없어. 그래서 너 사랑 어디서 팔아먹었냐. 발 찾아와. 안 찾아와. 첫대 옮긴다. 나 떠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가 먹기에는 또 발람의 교원 받아들이지. 발람의 교원. 또 우상의 재물 먹지 또. 내 머리 수성인데도 우상 재물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런다 서해 봐요. 우상 재물 먹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우상 재물 같이 먹거든. 뭐요 안 지면요. 그다음에 두 아들아 교회는 이세벨을 용서해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상 버려. 이세벨이 누구냐. 엘리야를 대책하잖아. 이세벨 사상과 싸워 이기면 내가 특별 보너스 철장고시 주지. 여러분 여기서 철장고시 받아가려고 하는데 마귀 사상 이겨야 되지. 따라가면 못 받아요. 그러게 이 재단 역사는 서그라 사단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지 마세요.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라. 예지예정이에요. 이미 못 박아 놨어요. 누구 누구는 인준다는 거예요. 누구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원망도 못하고 왜 그럽니까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다탑해. 마음이 시원해. 답답해 지금.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한 번 답답해. 사람이 진실해야 되거든요. 거짓증 간에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예배가 헛된 예배인데 이들은 땅에서 멋있게 살족했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잡으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라 너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급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진려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던 쿨이 퍼지리라. 형별의 날이 이르렀고 형별이 뭐요. 잡혀갔나. 심판.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런데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봐. 눈이 없어도 못 본다고. 선지의 자가 어리석었고 거리선지. 호시암은 참선지요. 에세겔 암호서. 하나님 보낸 종은 참선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만든 선지는 다 거짓이요.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 미쳤고 그 외에는 다 귀신한테 미쳤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를 보냈죠. 16선지를. 그런데 그 선지의 대표가 수룩바벨이요. 왜? 도장 가자거든요. 그래서 그 민사는 몇 명 되겠어요. 지금 몇 명 되겠냐고. 우리 교인들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 입에서 딴소리나 봐. 헛소리나 헛소리에 원망, 불평.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죠. 그럼 전부 음료죠.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음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음료고요. 나도 음료라고 하면 되는데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해. 교회다. 음료 교회다. 음료 세상이다. 맞습니다. 선악과 그 음료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원소가 돼가지고 하나님 떠나갑니다. 하나님 같이 안 삽니다. 선악과 먹으면 좋겠다는 주제에 자기 죄를 모르면 병 못 고칩니다. 혹시 병원 가봤어요? 의사 만났어요? 진찰 받았어요? 의사가 또 진찰해. 먼저 눈 까보고 혀바닥 뼈 보고 그다시 덩어리 두드려보고 가슴이 청진이 돼보고 진단합니다. 이 사람은 감기 몸살 같은데 한 일주일 약을 먹는데 처박해 줍니다.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요. 그게 이 세상 병이죠. 이 성경은 영적 진단이요. 영적 진단. 우리가 못쓰게 아주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일만 따라오면 내가 고쳐준다는 게 처방이에요. 알았어요? 그 호세와서는 처방을 어떻게 냈어요? 14장. 이 편지만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 고쳐준다. 그 폐역을 고쳐준다. 오늘 목사님들이 다 정통하는데 이 호세와 구장 7절 보니까 미쳤대. 이 목사님 미친놈들이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비판하던 반석교인들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 시작했어요. 신의 감동하는 데가 미쳤다. 이는 네 제약이 많고 네 원한이 큽니다. 그렇게 뭔 원한이 있어요. 원한. 너 죽고 나 죽자. 원한 자체가 베비거든요. 원수를 맺혔다. 이게 원한이 크다. 이렇게 했어요. 원통한 한이 맺혔다. 한풀이. 자꾸 화가 난다. 그래서 당을 짓고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도 당이 있어요. 정부에도 여당, 야당이 있듯이. 마귀당이 있고 성신당이 있어요. 성신당이 있고 마귀당이요. 마귀당은 자꾸 말이 많아. 자꾸 남의 잘못 말은 막이고 남을 덮어주면 성신이에요. 베드로 선생이 그랬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까부친다. 덮는다. 사랑. 성신은 사랑이에요. 남의 허물이 안 보인다. 있어도 덮어준다. 왜? 나도 죄상 받았으니 남의 죄도 용서한다. 그 말이지. 8절.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하나님 창성 부르고 자랑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복받으세요. 하는 그런 사명이. 약 12시판인데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다. 두고 보자. 씹어 먹으려 한다. 원한을 품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원한을 품었어요. 그래야곱은 도망갑니다. 외갈 집으로. 그게 야곱의 도입니다. 한바퀴 돌아오니까 승리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안 죽여요. 아이고 동생 고생했다 어디 갔다 왔노. 형님 날 칼 뽑았잖아요. 그 도망갔다니 아들 열둘 놓아서 가졌습니다. 그냥 하위했죠. 약복관계 다리가 빠지고. 그게 험악한 세월이요.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쫓겨나야 돼요. 야곱이. 다윗이 쫓겨났어요. 예수도 쫓겨났어요. 수리밤이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쫓겨나는 거요. 대인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이 기부하 시대가 사사계 식구장인데 아주 나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위에 한 사람이 제수장 집안이요. 처벌 하나 뒀어요. 처벌. 그런데 그 내위 집안에 사마리아 사는데 유다 땅에 여자를 취했는데 그 여자가 도망갔어요. 남편이 싫다고. 그래서 내위 집사가 제가 집에 가서 달래서 가자고. 그래서 한 3, 4일 거기서 제가 차라고 있다가 데려오는데 베나미 때문에 회가 쩌물었어. 그래서 길에 머뭇거리고 어떤 노인이 우리집에 가자고 가서 대접받고 밤에 있는데 깡패가 온 거요. 너희 집에 사람 알지 어떤 사람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노인이 사정사정해서 우리집에 딸이 있는데 딸을 내줄게. 맘대로 하라고. 그런데 내위 집사에게 첩도 같이 나가서 밤새도록 강간히 해서 죽었어. 그래서 내위 집사가 세상에 이런 악한 거 이런 놈. 자기 죽은 첩의 시체를 12통가리 잘랐어. 12통가리. 어떻게 잘랐을까. 팔 자르고 팔 두개 자르고 다리 자르고 잘라가지고 12집사에게 전문 낙엽을 하나씩으로 보내서 이 악한 것을 거기에 기부와 폐해가 됐어. 그래서 다른 집사들이 베나미 그런 놈이야. 우리는 베나미 내게 딸 안 준다. 결혼 안 하고 그렇게 베나미는 집사 거리나서 한 채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귀신도가 많고 이렇게 잔인해요. 그래서 기부와 시대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폐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한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나하시리라.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쪼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연배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의 깨몸을 들이므로 이게 선악과 질이요. 아담 후손은요. 뱀의 후손이 됐어요. 뱀의 거짓말이 몸에 들어서 차고 넘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계수요. 선악과 열매요. 그 모르면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 방망이요. 두드려 부셔야 돼요. 나를. 나마다 맞아 죽어야 돼요. 이 성경 읽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새로워진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새로워지는데 자꾸 남을 말하면 안 된다고 남은 상관없어요. 따라서 요한 1서 5장 마지막 절에 니 자신을 지켜 왜 안 따라해요. 니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뭐니하라. 그게 사도 요한의 하나님 말씀 준거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라니까요. 니 자신을 지켜 옆에 사람 말하지 말고 그 바울은 고려대 정서 9장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내 자신을 날마다. 15장 32절에는 난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정하여 졌다. 그게 에브라임의 우상이란 거요. 왜? 선악과 꽃이 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여러분 세상 북이 영하요. 죽음 만큼 아니요. 날아가요. 여러분 정주영 씨하고 이병정 씨하고 우리 한국의 경제 그 물급 아니요? 기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국가에서요. 참 공독하다고 기념 우포 기념 우포 기념 우포에 두 사람 나와 우포에 두 표 그 정주영 나와요. 이병정 씨하고 나와 우리나라의 경제 참 공헌을 했다고 근데 그 아들떨는 그 아버지 벌어온 재산 가지고 회장 사장 돼서 땅땅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 어디 가요? 치옥 가요. 그 가서 예수 믿어 가면요. 내가 뭐가 부족해? 예수 믿어 가잖아요. 그 기독교는 잘못됐어요. 지금요. 목사가 설교 잘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족해 된다 할게요. 그 부자가요. 난 부족해 됐는데 안 믿어도 안 믿어. 그래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다 가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다 가야 되지 예수 안 믿으면 거짓대로 가면 안 되지 거짓대로도 괜찮다 그게야. 천국 가야 되지. 부자 천국 부자하고 거짓하고 따지지 말라고 해요. 예수는 가난한 예수이지 부자 예수가 아니라 부자 천국 왔다가 예수 안 믿고 갔지요. 그렇게 부자는 눈과 깨가 막혀서요. 예수가 안 보이고 안 들려. 그래서 예수님 간남산에 노숙생활할 때 3년간 따라온 사람들 거짓대로 가난한 가부절 에브라엠의 영광이 세 가지 날라갑니다. 그 이사장 은유가는 바뀌어져요. 새 시대로 새하늘 새 땅으로 해산함이나 아이 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났단 말이죠.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가정에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가정 멸망이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호시아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개명 안 지키고 그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 박살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에게 하가 미치리로다. 호시아 떠나면 아수로 옵니다. 그 증거 맞추면 수정통치입니다. 수정통치. 그 증거할 때 따라오면 천천히 반해 구원 받고 증거 맞출 때 무시하고 비웃고 반대하다가 환란에 빠지면 그들 모았던 재산 다 누구요. 푸틴 것이요. 지금 공산국가에 사유 자산 없어요. 다 사유주이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두로는 예를 들면 부자요. 그 자녀들은 자녀들을 살륙하는 살인하는 자유께로 끌어내리로다. 그래서 일곱머리 짐승과 큰 칼을 가졌어요. 사람 죽이는 칼. 여호와요. 여호와요.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 할까. 호시아가 하나님 이 에브라임이 뭘 죽인 조인이들 뭘 주시렵니까. 한테 청건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애 나가지고 젖 먹여서 죽을건데 하나님 저 에브라임 여자들에게 젖을 주지 마세요. 젖을. 유방을 주지 마세요. 테를 주지 마세요. 애새끼 나도 죽는데 얼마나 고통을 아예 죽을 바 죽을 바에는 홀러 홀러 끌려가 죽지. 왜 자식 엇걸지구가 죽느냐. 그렇잖아요. 그게 호시아 기도가 하나님 자녀 많이 죽어요. 젖도 많이 죽으면 되는데 그 반대로 기도했다고요.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가리에 있으므로 길가리 뭐죠. 이게 우상승패하고 도피성 구원의 처소인데 구원의 처소가 말씀인데 우상이 아닌데 거기서 우상 만들고 쓴 게 안되잖아요. 솔로몬도 예루살렘의 금송아지에 하면 안되잖아요. 솔로몬이가 이방인 아닌데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는데 마귀가 더 강해서 잡아간거요. 기가 막히죠. 오늘 기독교요. 사랑의 종교요. 그때 베미가 잡아먹어서 협상주에 갔다고요. 하나님 이번에 더 큰 걸 줘야 돼. 왜? 용을 잡는 철장관세. 철장관세가 하나인이요. 알았어요? 그게 스카라사리아의 머리똘이요. 다림줄이요. 그러면 순금등대를 건축해서 재림 좀 만났는데 구의사재단은 순금등대 1번지요. 그런데 지대에 놓은 사람이 마친대요. 다 이제 모두 그건 잊은 말입니다. 이 구의사 지대에 놓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마친대. 그게 사장구절이요. 스카라사랑구절. 그런데 그 사람 우선 다림줄 수 있대요. 다림줄. 지금 안내놨죠. 초막절 내놓으면요. 엄청 엄청 사람이 기뻤으면 놀란다는 거죠. 그게 태산이 태산이 무너지고 지대위가 타작해 들고 세계 살리는 역사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가 악함으로 그 지배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피역한 잔이라. 이게 우리가 피역해요. 선악가가 우리 뺏고 저 밖에서요. 절대로 성경들은 못사합니다. 보면 다 말하고 들으면 다 말하지. 2, 4, 11장까지 본대로 들은 대로 마지막 했잖아요. 뿌리에 가져가 되려면 선악가가 강하기 때문에 안 지켜져요. 지금 누구한테 뭐 들으면 당장 핸드폰 보내 문자 보내 들었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다시 연만 해야 돼요. 다시 연만 성경만 전해되죠. 인간관계를 전하지 말란 말이요. 그 마귀 장난이요. 마귀 시험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름이 12장에 형제도 믿지 말고 이웃도 믿지 말고 니가 7장에 품에 있는 여인도 믿지 말고 강하게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왔으니 니 자신 지켜서 살라구요. 이 방백들이 폐역하다. 방백이 목사님도 지도자요. 16절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가시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일매를 죽이리라. 애 나도 죽인대. 그 애 놀 필요 없잖아요. 그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수정통지 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결단 내고 머리띠를 따라와야 되지. 부의사와야 되지. 세계교회가. 그래서 작정됐는데 13마 4태만 오게 되어있어요. 다 못하여.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말 안 들었죠? 선하가. 먹지 말라 했는데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잖아. 안 들었잖아.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알파 오메가여. 창식의 삶장에 아담은 버림받았어. 오늘 조회도 버림받아. 어떤 교회? 에브라임 교회. 열지파. 그래서 핵심은 뭐냐? 유다여. 유단박대기에 붙으면 돼.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유단박대기에 붙으면 다이시 왕이 되요.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수정통치 가면 짐승의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2700년 전에 호세하에게 말씀 줬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게시록 10장에 다시 원하라. 명령했어요. 그만치 봅시다. 32자입니다. 역사의 출발점은 구의사 재단인데요. 성산노래거든요. 스르바벨 역사. 학계석을 하십니다. 하늘로서 나린 불길 마귀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끝 어딘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오서 모이오서 삼대무장 가추도다. 하늘로서 세임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 하게 된다. 사슴같이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줄인 양태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 하늘로서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흘리치는 수룩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을 완전 역사 푸른 새 슬 나게 하여 젖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도 하나님 역사요. 개시록도 하나님 역사인데 기록한대로 이루셨나이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고 선지들이 예언했고 그 예언들을 심판하셨고 인간은 다 폐역해서 망했지만은 세상에 택해서 접붙여서 참이스라엘 만드시고 성령의 사람 만드시고 새일을 먹여서 변화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폐역을 알고 쳐서 복종시키고 기록한 말씀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목숨 걸고 따라가서 시원산의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